독립운동 여러분 5분 정도 명상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. 신채호 선생, 부인 분하고 이혼하고 나 죽겠다 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독립운동하러 나갔습니다. 외국으로. 나 할 수 있겠나? 일본하고 그냥 잘 지내는 게 낫지 않나? 흔들리시죠? 이런 걸 또 이용해가지고요. 거봐 너도 일제 때 태어났다면 친일파 됐다니까? 그럼 또 맞아 독립운동은 너무 빡세. 봉호동 전투 봤더니 나 그렇게 못할 것 같아. 그냥 일본한테 아부할래. 여러분 그런다고 친일파가 아니에요. 3.1운동 할 때 남녀노소 다 일어났죠? 일본의 식민지배 국민들이 다 반대했던 거예요. 그런데 오래되니까 장기화되니까 체념하게 된 겁니다. 그리고 따라서 산 거예요. 일본 정부가 하라는 대로. 그 안에서 또 개인적 성공도 꿈꿔보고 명예욕도 꿈꿔보고 부자도 돼보고 싶어 해보고. 이게 친일파가 아니에요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나라가 못 지켜준 거지. 여러분은 살려고 노력하신 국민이에요. 친일파는요. 처단해야 된다는 친일파는요. 독립운동가 잡아 죽이고 하던 그런 민족 반역자를 말하는 거예요. 속지 마세요. 이런 애매한 감성파리로. 야 너도 일제 때 가면 친일했어. 그러게. 너도 거기서 성공하려고 했으면 일본 눈치 보고 일본 지배체제 하에서 살았을 거 아니야. 그럼 너도 친일파야? 아니에요. 반민특이 만들어서 처단하려고 했던 친일파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. 여러분. 나약한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게 아닙니다. 잘 살아보려고 했던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게 아니라. 밀정들. 어제 다큐하더만요. 밀정. 김자진 장군 최측근이 밀정이었더만요. 다 상세히 보고해서 했더만요. 800 몇 명이요. 어제. 드러난 밀정만. 이거 하나 바로잡자는 게 양심주의입니까? 감정주의입니까? 이거 구분 안 되시면 여러분. 내가 주인인지 노예인지 물어보세요. 내가. 내 마인드가 주인 마인드인지 노예 마인드. 반봉건. 반외세가 조선후기 정서였어요. 동학이 주장한 게 뭡니까? 반봉건. 조선왕조 개혁하자. 반외세. 일본 몰아내자입니다.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일본을 좋아했다고요. 일본 지배를. 체념하고 사신 거예요. 장기화되니까. 여러분도 태어나서 35살 될 때까지 일본 지배 받아보세요. 그러면 당연히 그 세계 속에서 상상을 하지. 그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아시고. 제가 몇 가지 좀 도움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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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